제이크 설립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나 러시아 뿐만 아니라 북한과 같은 국가의 핵무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설립원 보좌관은 미국 방송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, 북한, 이란 간 핵기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받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. 설립원 보좌관은 러시아와 중국, 북한 등이 핵 위협 감축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도 핵무기를 늘려야 할 수 있다는 한 백악관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수개월 또는 수년 내 결정을 내릴 거라고 말했습니다.